자, 조금만,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제와이제의 김재중입니다. 그 타이완 팬분들 정말 오랜만입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됐는데 5월 23일 ATT에서 저희 팬미팅에 개최됩니다. 아마 그곳에서 노래도 하고 여러분들과 즐거운 대화도 나눌 것 같은데 너무 시간이 기다려지고요. 빨리 5월 23일에 왔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주십시오. 오늘 13일날 ATT에서 보겠습니다. 보겠습니다. 시에 시에. 시에 시에 준수야. 시에 시에. 시에 시에. 시에 시에.